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건 드디어 2023 철투철미 실전모의고사 C조는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끊음없는 반복과 실전 연습을 통한 경험적 지식 그리고 까먹지 않기 위해 감을 유지하기에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걸 다들 알지만 쉽지 않죠. 모든 과목 여러 과목을 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꾸준함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철투철미 실전모의고사 시즌1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온 것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메꾸면서 실전적인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풀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의 RGB 기본 문학 모의고사와 그리고 만점 시퀀스 킬러 문학 모의고사와 철투철미 시즌1,2,3의 모의고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우리가 맨 첨터 한 회 20문제 풀 모의고사를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다소 아깝기도 하고 왜냐하면 30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RGB라는 기본 문학 모의고사로 한 회 기본 문학 16개로 이루어진 그걸로 이제 기본 문학을 연습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만점 시퀀스라고 해서 유전 4개 킬러 문학 한 회로 구성되어 있는 킬러 문학 모의고사로 킬러 문학 연습을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풀모의고사도 풀어봐야 된다고 30분 내 수문제를 경험하는 것도 실전 연습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철투철미 시즌1,2,3를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다. 취지가 그겁니다. 올해 시행되는 철투철미 실전 모의고사는 시즌1, 시즌2, 시즌3로 되어 있고요. 시즌1은 6회, 시즌2와 시즌3는 각각 10회씩 한 해 26회의 모의고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즌1의 경우에는 6평 전, 시즌2의 경우에는 6평 직후, 그리고 시즌3는 9평 직후에 발행이 됩니다. 시즌1의 성격은 가장 최근에 최신 기출과 올해 수능 특강을 반영했다라는 거 그리고 시즌2의 경우에는 6월 평가원과 수특수환을 반영을 한다라는 거 6평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3의 경우에는 올해 6,9평과 그리고 수특수환을 반영하여 최신 경의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먼저 교재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철투철미 모의고사 시리즈 중에 하나를 샘이 준비해 봤는데 디자인이나 내용은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고급스럽게 준비를 해봤고 이렇게 까서 이 안에 시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험지가 이렇게 그리고 OMR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리뷰교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리뷰교재 시험지로 연습을 했지만 최소한 우리가 풀었던 거를 2회독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복습용으로 리뷰교재 시험지에 들어있던 모든 문제가 테마별로 주제별로 다시 재별이 돼서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의고사 6회 문제제 해설지 OMR 해설지에는 꼼꼼하게 해설이 쓰여 있어. 정답만 있는 경우에 여러분 불편하고 강의를 또 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리뷰교재에 한 권이 들어가 있고 리뷰교재의 성격을 말씀드릴게요. 리뷰교재는 앞쪽에 리뷰교재 앞쪽에 각 회차별로 등급컷이 있어. 쌤 요번에 차는 1등급은 몇 점 이렇게 궁금해 한단 말이야. 그게 다 리뷰교재에 들어있어. 그리고 리뷰교재 가장 앞쪽 서문에는 문제의 구성과 활용법에 대해서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책 서문을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전문항 테마별로 재분류를 해서 복습용으로 최소 2회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6회니까 120문제지. 120문제가 다시 재배율이 되는 거 단원별로. 회차별 난이도는 1, 2회는 6평 난이도의 플러스 알파, 3, 4회는 9평 난이도 플러스 알파, 5, 6회는 혹시 그럴 수도 있는 불순흥 난이도에 해당하는 고난도 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차별로 서서히 난이도가 증가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의고사 활용법. 총 4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봐서 이 시즌1을 언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총 6주 계획으로 한다면 주당 1회씩 사용하시고 3주 계획으로 하면 주당 2회씩, 2주 계획하면 주당 3회씩, 2일에 1회씩 쓰는 거지. 때에 따라서는 나는 좀 몰아서 풀고 싶다. 그러면 1일 1시모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 방법들을 잘 응용해 보는 거지. 그리고 리뷰 교제 활용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만약에 시즌1을 6평 전에 사용할 경우에는 9평 전에 시즌1에 대한 복습 용도로 2회동용으로 9평 전에 풀어보시면 보험이 되고요. 만약에 시즌1을 6평 이후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되게 그때는 없기 때문에 파이널 시간, 즉 9월달, 10월달에 시즌1에 대해서 까먹을 때쯤이 됐을 때 그때 리뷰 교제로 다시 한번 쭉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촬영 미나 업로드 말씀드릴게요. 교제 입고는 제가 이 영상을 4월 8일에 찍고 있는데 PD님 오늘 4월 8일 맞나요? 4월 8일에 찍고 있는데 오늘 교제가 입고가 됐습니다. 촬영은 제가 4월달, 5월달 걸쳐서 할게요. 제가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강자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4월달에 1, 2, 3회, 5월달에 5, 6, 어, 여기에 오타 안았네. 4, 5, 6 이렇게 해서 각각 3회씩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 한 회당 두 강으로 이루어질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취지로서 그렇게 할 거예요. 기본 문항 16개월 여러분들은 먼저 푸셔야 돼. 시험장에서. 그리고 킬러 문항 4개를 나중에 풀어야 되거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 없이 맞추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점수에서는. 킬러 문항은 실력이 있어도 맞출 수도 있고 틀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킬러 문항 먼저 건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기본 문항을 풀 시간이 안 나와서 어이없게 틀린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들을 때 기본 문항 16개를 먼저 풀자. 순서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보지 말고 기본 문항 16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거는 우리가 RGBS 많이 연습을 해서 문제를 보는 눈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본 문항 16개로 이루어진 한 강을 찍고 그 다음 킬러 문항 4개로 이루어진 한 강을 찍어서 한 회당 두 강으로 제가 촬영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개강은 4월 15일날 4월 학평 직후에 개강을 하도록 할게요. 업로드 확인은 매주 월요일날 해주세요. 물론 저는 수시로 찍습니다. 수시로 찍는데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매주 월요일날 그리고 4월 18일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규칙적으로 계속 시간을 하는 데 열심히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알림을 받으면 그때 봐도 되지만 혹시 그게 귀찮은 친구들은 매주 월요일날 확인하시라. 마지막으로 제가 밀고 있는 올해 멘트입니다. 노력, 꾸준함, 긍정인 세도, 체력관리 잘 해주시고 결국 점수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보다는 내가 아는 것을 얼마나 충분히 반복하고 끊임없이 반복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륭대왕 화이팅! 수륭대왕 화이팅! 수륭대왕 화이팅! 감사합니다.